서비터의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.6%포인트 오른 41.3% 총합당은 3.8%포인트가 떨어진 오잉 까꿍이야 또 하세요? 아니 왜냐면은 저는 12시가 넘은 줄 알았어요 12시가 넘은 줄 알았는데 12시가 안 넘었더라고요 콤사랑마님 들어오셨네 다 바꿨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상표가 너무 또렷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저는 잠깐 졸다가 꿈인 줄 사람이 그렇게 없나 봐요 꿈인가 생신인가 지금 저희들이 세번째 방송이에요 세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일찍 끝내셔서 아쉬웠어요 저는 한 12시가 넘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사를 했죠 근데 12시도 안 됐더라고요 자 또 너무 또 일찍 끝내서 좀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또 폈습니다 다시 폈기 때문에 또 잔잔한 노래로 해야죠 저는 그냥 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폈기가 심심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좀 더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니 근데 시간을 제가 안 보니까 한 12시가 넘은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그 옷을 제가 갈아입은 거는 유튜브를 또 찍어갖고 오리려고 상표를 없는 거를 입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노래를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 댓글창에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요 노래 위주로 하겠습니다 음 생각을 말하라요 음 생각을 말하라요 음 생각을 말하라요 음 그리워 말하라요 음 그리워 말하라요 음 그리워 말하라요 너무나 다리게 음 그리워 말하라요 너무나 다리게 슬퍼하지 말하라요 슬퍼하지 말하라요 내가 대면 다시 피워 내가 대면 다시 피워 내가 대면 다시 피워 서러워봐라요 음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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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 어디로 갈까요 빈 찾은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예가 텐요 다시 피고 서로 바라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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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를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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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댓글에다가 신청곡을 좀 듣고 싶어요 라고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누구님 닉네임이 삼식이님 이 노래를 띄웁니다. 그래서 그 노래 한 편 한 편을 담아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방법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죠? 만약에 신청인님이 중년이라는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영상을 만들 때 신청인님이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편 한 편 이렇게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죠? 맞죠? 아니에요. 이 노래 한 번 갈게요. 전홍록시가 불린 노래. 전홍록시가 불린 노래. 지금 비가 지금 억수로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.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네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? 제 생각에는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혹시나 삼시기 품바님한테 이런 노래를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누군누구니 영상을 만들어서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올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이 노래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글을 써주세요 신청곡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댓글창에다가 댓글창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봐서 누군누구님을 신청곡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전홍로씨의 전영롤 한번 가볼게요 이 여름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주오 나를 데려가주오 장밋빛을 첫 옷으로 나를 데려가주오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주오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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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하니까 기쁜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주오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빨갛게 보이니까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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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하니까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주워 그녀의 하얀 꼬리 빨갛게 보이니까요 밝갛게 보이니까요 목 안 아프네요. 목은 안 아프고 어찌됐든 유튜브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나 나는 이 노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카트 한 카트씩 누구누구님을 신청고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런 코너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한번 용기 내서 댓글창에 써주세요. 댓글창에 써주시면 제가 닉네임을 말씀을 드려서 누구누구님을 신청고 불러드리겠습니다. 음 이 밤에 딱 맞는 노래만 쏙쏙 빼가지고 불러드리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오호 텅 빈 세상인 것 같아 그대가 나를 떠나던 날에 눈물만 흘러 아무 말 없이 그냥 뭔가니 칠 눈을 감아 버렸어 아픈 기억 서로 가슴에 안고 돌아서며 남이 되는 것 우리 사랑기 이렇게 끝이 나는 것 우리 만나지 못할 걸 그랬지 우리 만나지 못할 걸 그랬지 그냥 모르는 채로 어디에 선가 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마음 편히 살 걸 그랬지 이름 섭자 서로 가슴에 안고 비워하며 살아간다며 내가 담당하며 우리 자라를 만나지 말 걸 그랬어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니깐요 해피는 옆에서 자요 자장가로 들리는가봐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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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지 말고 사랑해 사랑해 서로 보고파질 때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나의 가슴에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이 눈물처럼 빛날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아픔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서로 서로 우리 기도하면 살기로 해요 기도하면 살기로 해요 기도하면 살기로 해요 기도하면 살기로 해요 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래 한번 한승기의 연인 오래간만에 한승기의 연인 이런 노래는 지금 현재 밤에 차를 한잔 먹으면서 들어야지 분위기가 더 있을텐데 그죠 지금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어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 뭐 이동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마이크를 또 사러 가야되고 또 선을 지금 현재 또 사러 가야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어디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구나 또 서울에 가야되는데 자 어찌됐든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한번 또 서울에 부탁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만 이제 부르지 않으리 애써 애써 다진 해 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해 눈을 젊는다 비운 사람아 비운 사람아 청든 사람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봄부림쳐도 봄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연단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게 나에게 처우야 다시 돌아와 아멘 미운 사람아 처음 든 사람아 어디서 무얼 하는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겐 처우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겐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이 노래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파 보고 싶네요 오파 이런 노래를 들으면 옛날 만났던 사람이 생각이 나는가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안 나요 현실에 충실하죠 이번에는 이 노래 한번 할게요 아마 또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내게 너무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그때 난 이 슬픔을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게 얼마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때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울음을 참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빠줄 때 그대 볼에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심하고 울어버렸어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벙울로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때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참아워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제 다 웃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에 사랑이란 것은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머물러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때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그때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참아워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흐르다 이젠 가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에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에 도와줄게 야 오랜간 만에 암연이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새롭네요 진짜 노래는 자주 이렇게 부르고 해야 되는데 많이 불러야돼요 진짜로 이 노래 한 번 더 가볼까요? 김종환 씨의 노래인데 사랑하는 얘기라는 노래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한 번 가볼게요 레몬트리 님이 들어오셔서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게 배출해 당신은 난 정말 몰랐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 아쉬워요 더 길지 만나지 못했나요 하지만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남들처럼 이별하지 말아요 나 혼자 지내봐서 알아요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살면서 걷는 건 당신 하나뿐이죠 이제는 행복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남들처럼 이별지 못했더요 우리는 남들처럼 이별지 못했더요 아들처럼 이별하지 말아요 나 혼자 지내봐서 알아요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살면서 없는 건 당신 하나뿐이죠 이제는 행복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는 행복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김종환의 사랑하는 이야기 마지막에 이 멘트가 나레이션이 참 괜찮은 노래예요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잔잔한 노래만 불러드릴게요 자 우리도 우리 착한 남폭님이 김지복의 제목은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노래 한번 가볼까요 드라마 주제곡이었는데 내 인생의 황금기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사랑아 내 사랑아 박상미 씨가 부르는 노래 박상미 씨가 부르는 노래 한번 가볼까 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상미 씨 한글자막 by 박상미 씨 한글자막 by 박상미 씨 한글자막 by 박상미 씨 고맙습니다 김진앤 사랑아 내 사랑아 아프고 또 아팠고 네가 내게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눈물도 말라버려서 아파도 울 수가 없어 못견디게 네가 또 그리워 내 몸이 매여와 사랑은 나를 또 울리고 가슴을 너를 또 부르고 그랬나 사랑 때문에 너 때문에 울고 있잖아 사랑아 내 사랑아 아프고 또 아팠고 기적이 정말 내게 온다면 너와 함께 가는 거 사랑아 내 사랑아 아프고 또 아팠고 네가 내게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내게 오는 그날까지 사랑아 사랑아 네 어지럽네요 힘친복 두렵지 않는 사랑 어떻게 우리 착한 남폭님은 제가 모르는 노래만 콕콕 찝어줄까요 제가 심신복이라는 가수도 있었구나 제가 두렵지 않는 사랑을 한번 제가 다운을 한번 받아가지고 우리 또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우리 또 착한 남폭님이 신청한 곡 두렵지 않는 사랑 그렇게 해서 제가 연습을 해갖고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정책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노래가 그 노래가 좋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요?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가수 제가 다운을 받아갖고 한번 할게요 자 당신 김정수의 당신 그 다음에 비비각씨 비비각씨는 부를 줄 알아요 알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기 이 노래방 반주기에 제가 지금 현재 저장한 거 있죠 제가 알 수 있는 노래들 그게 지금 거의 몇백 곡이 되는데 또 모르는 노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신이라는 노래 옛날에 이것도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했어요 당신 이런 노래도 딱 저장을 해놓으면 불리기 편한데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 다 저장을 안 하니까 내가 옛날에 뭐 불렀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일단은 여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당신 당신 일단은 시를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당신 한번 할게요 네 하여튼 속성으로 빨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지 않는 사랑 당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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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품에 향기여 고이 잠든 그대여 어느턴 그대 눈 땅에도 주름이 쳤네 내 가슴에 묻혀 꿈을 꾸는 그대여 얄리여진 그대 바라보니 눈물이 손대 보았던 여자의 순청을 이 못난 내게 바쳐주고 한마디 원망도 가는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난 맹세하리라 고생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가는 나이같이 그대를 사랑하리 고맙습니다.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해졌어요. 그래서 그런지 보았던 여자의 순청을 이 못난 내게 바쳐주고 한마디 원망도 나는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날 맹세하리라 고생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가는 나이같이 그대를 사랑하리 자 이제는 진짜로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까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저는 이제 한 12시가 넘은 줄 알았었는데 시간이 많이 안 돼서 다시 켰습니다. 자 이번에는 비비각시인가요? 비비각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비비각시가 내가 저장을 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나요? 여기 있네요. 비비각시 이 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. 한 시간 되려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53분 되면은 비비각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왜 모자하고 이 티를 갈아입고 나왔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불렀던 제가 총 9곡을 불렀네요. 다시 켜고 나서 9곡을 불렀는데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. 자 지금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댓글에다가 댓글에다가 신청곡을 적어주시면은 닉네임을 포함해서 누구누구님이 신청곡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유튜브홀에 한 카트 한 카트씩 불러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한번 노래 신청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. 자 비비각시 한번 갈게요.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. 이 세상은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. 오로지 당신만이 한 번 맺은 인연을 한 번 맺은 인연을 어찌 저버릴까요 적은 느낌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열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갈라 너와도 난 지비각시 태여 이 세상은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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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통님 고맙습니다. 당신을 기다릴게요.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.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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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비비각시로 인사를 드렸습니다. 이제는 진짜로 여기까지 유튜브였습니다. 이제 또 저희들끼리 놀아야죠. 잘했어요. 지금 비비각시까지는 방송욕 유튜브에 올릴 방송욕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또 저희들끼리 편안하게 노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. 속았지?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얼른 자야죠. 네. 네.